안녕하세요 원야록스 제이였습니다! 박수! 2020년 KMI 뉴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요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잔에 씨름을 털고 넘쳐둘 수만 번 써보자 세상아 시계바니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을 사람아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다 같이! 시계바니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을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아 아 아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아 수영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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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를 알차게 하셨네요 육돈 주고 싶었어요 육돈 질 뻔했어요 소정 씨 죄송한데 오늘 부장님이 무대가 끝날 때마다 노래방에 이렇게 앉아있는 부장님이 있어요 겉담으로 아니 근데 그 트로트 비트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춤을 만들었어요? 아 그냥 이제 시계바늘인데 너무 오전한 거야 이게 좋을까 해서 준비하다가 이거다! 어제 어제 딱 생각해냈죠 이거 이후로 이제 청아 씨 이거 있잖아요 이거 바뀌어요 시계바늘 춤으로 자 한국인이 살아가는 트로트 베스트 10 5위는 신유의 시계바늘이었습니다 그 어느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만날 수가 없는 시계빵집 아들이 시계바늘을 부르는 이 진정성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안무도 허투루하지 않고 정확히 이렇게 정확히 그 숫자로 갈라고 시침을 가르치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